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윤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한 나경원 후보가 가는 토론 내용 심각한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나경원 후보 나경원 당선인이 임기 단축 이런 표현은 입에 보통 시민들은 올릴 수 있겠지만 그런 공식적 석상에서는 올리지 않았어야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딱 언론이 그냥 그대로 잘라 쓰지 않습니까 개헌 언급한 나경원 윤 대통령 임기 단축 묻자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언론사 기자들은 딱 사람을 그냥 잡아 챙기죠 그러니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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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제조건 하에서 이것이 논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뭡니까 딱 필요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이렇게 헤드로 그냥 올리는 것이죠 임기 단축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들 당사자들은 언치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번 보시죠 나경원 개헌 농의마다 하면 안 되고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4년 중임제 하나 지금 5년 단임제 하나 선거 사기 제도가 해소되지 않는 한 이제 국힘당의 권력을 다시 가지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이야기는 그냥 예언처럼 맞아 떨어질 겁니다 여러분 뭐 다 보셨지 않습니까 선거 결과를 다 만드는데 선거인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부풀려가지고 위조 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더블당 후반께 더해서 사전투표를 여러분들 다 만드는데 뭐 그게 다 되고 뭡니까 개헌을 하든 말든 무슨 소용이 있냐 이야기죠 4년 중임제를 하면 한 사람이 8년 해먹는 거고 5년 단임제 하면 돌아가면서 뭡니까 해먹는 거고 그런데 뭐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이런 것이 다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인데 써잘데기 없는 이야기라도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의 인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과 관련해서 선거제 개편뿐만 아니라 개헌 논의도 마다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이렇게 논쟁이 될 수 있는 발언을 나경원 당선인이 한 겁니다 본인이 발제나 이런 과정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개헌 관련 질문을 받자 이렇게 하면 그냥 개헌 이야기만 하면 되지 이게 현직 대통령의 임기 단축 문제까지 논하면 안 되는 거죠 4년 중임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 임기 단축 얘기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 뭐 그쪽 동네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그럼 4년 중임제 논의하는 건 좋다 야 그건 뭐 자유니까 그러나 대통령 임기 문제는 보장하고 그다음부터 4년 중임제를 논의하든 제 입장은 분명합니다 4년 중임제를 하든 5년 단임제를 하든 다 쓸데없는 이야기다 이야기죠 어차피 선거는 국민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저는 보는 겁니다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먼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개헌을 논의할 때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것이죠 나경훈 당선자가 윤 대통령 임기 문제가 포함된 민감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하며 지도자 경쟁에 가세한 것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과 밥도 먹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 당대표를 맡을 경우 당정관계를 풀기에 쉽지 않아 보인다 당정관계 측면에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보다도 어떻든 자기 책임 아예 치러진 선거에서 패배했으니까 패장은 다음에 정치를 하더라도 이번에는 책임을 지어야 되는 거죠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선거를 졌는데 누구도 책임을 안 지겠다 그러면 한동훈 측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아니 윤 대통령 때문에 졌다 그런 게 아니죠 본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이라는 것은 실질적인 당대표 역할을 하면서 여러분들 선거를 이끌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는 분명하게 제가 볼 때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예상한 대로 꼭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제가 소위 나경원 당선인의 발언에 대해서 보통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단의 댓글을 보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상한 대로 이번에도 보니까 반대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많습니다 거의 전부가 반대고 나경원 당선인에 대해서 나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죠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개헌한다고 어슬렁되다가는 열의 아홉은 그 동네 사람들이 농간에 말려들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게 될 것입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가 확실치 않은 겁니다 심심풀이 땅콩으로 개헌을 하는 건지 그게 이러면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타이밍으로 보나 콘텐츠로 보나 이런 용어를 입에 올리는 것은 경박한 일이고 옳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그럼 그건 내 생각이고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공병호 tv의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질문을 던져보니까 예상한 대로 이름대로 나옵니다 이게 이제 1300명 정도가 답변을 하셨으면 만 명이나 10만 명 정도 답변을 하더라도 거의 비슷한 이름 답이 나오는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설문 윤 대통령 임기 단축 포함한 개헌 논의 나경훈 당선인 관훈클럽 토론 질의응답 조선일보 5월 27일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두 시간 전에 여러분들 1300명 정도가 답변을 하셨는데 고려할 만하다 11% 고려해서 안 된다 반대가 87% 잘 모르겠다 2% 그리고 하단에 여러분들 의견 남기신 분들 의견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대통령 임기 단축 문제에 대한 언급을 한 나경훈 당선인 나무라는 이야기가 대세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여론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개헌 논의 자체가 그 동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종의 정권 교체를 조기에 달성하려고 하는 그런 투익이다 속임수다 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오늘 여기에 홍준선인 말씀처럼 이재명 당대표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입니다 아침에 살림은 윤 대통령 임기는 마치게 해야 되죠 박 대통령 한 명으로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한 명으로 촉합니다 조기에 여러분들 본인한테 마음이 안 된다 해가 대통령을 뒤집어 엎는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보시고 여기에 또 한 분은 한동훈 씨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한동훈 씨 개인에 대한 호불호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선거를 본인이 장수로서 진대 지휘했으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번에 나오면 안 되는 거죠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뭐 지금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경우라든지 체면이라든지 도리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진 사회지 않습니까 현직 대통령 함께 이런 탄핵을 시켜서 중간에 쫓아내겠다 이런 이야기가 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뭐 대통령이 이런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자기 마음에 다 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기도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은데 대통령이 하는 일거수일투정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이렇게 논평을 하니까 대통령을 많이 나무라지만 나무라는 건 논평하고 옳은 것하고는 다른 거죠 올바른 것은 올바른 것은 법과 헌법에 따라서 규정된 대로 대통령 임기가 여러분들 큰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대다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 이렇게 문제를 지적한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